죄송합니다.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었어. 나도. 지구, 보이니까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. 백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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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탄이 목에 걸렸나 봐요. 119 연락 좀 부탁해 줘! 아, 어떡해. 아, 애기야! 안 되더라. 어떻게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무슨 꿈이 시계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시계가 멈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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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췄다